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1인 가구 직장인 장블리입니다. 대리 3년 차에요. 출근길, 환승구간에서 반기는 결정사 광고, 서기 2024년 많은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는 편해진 세상에서는 평생의 반려자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편해진 것일까요? 불편해진 것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다 건너 초콜릿도 빠르게 유행이 되는 세상. 저는 유행을 타야 먹고사는 홍보일을 하지만 세상은 확실히 그 어느 때보다도 쉽고 빨라지고 있는데 살아가기는 확실히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뭘 달려도 열정 미친놈 장블리입니다. 오전 연료를 주입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우유 연료로는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냥 커피 마시고 카페에서 할 일 좀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되겠어서 김밥을 먹었습니다. 저녁 연료 주입 김밥 한 줄 휴일 중심의 세상에서 커스텀이 무한 확장되는 김밥 하지만 오늘은 기본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는 혼자 영화를 보러 가는 중 주변에서 하도 재밌다고 해서 보러 온 영화 인사이드 아웃 2 저는 별로였어요. 기대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집에 와서는 다음날 도시락을 싸는 장대리 뭐든 꾸준히 하는 거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다이어트만큼은 누구보다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살이 안 빠지는 은근히 막 먹는 것 같아도 건강한 식재료를 선호합니다. 두번째날 아침 소다국수가 너무 먹고 싶은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점심시간입니다. 쌀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해산물 쌀국수 국물이 미친놈입니다. 면은 두름놈이고요. 완살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밥 먹고는 카페를 왔습니다. 아이스크림 라떼가 유명한 곳인데요.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장면 딱 찢었으면 좋았어요. 뭐 이렇게 드리는 장면이에요. 표시 쿠키를 네디 액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생활이 다랜이 되실만 하신데? 커피 들고 경희선 숲길 산책을 나왔습니다. 쇼리부터 졸라 더운 케이 여름 엄청 그림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지만 마음이 전쟁서인데다가 날씨가 미쳤어요. 찜질방에 안 가도 돼요. 그냥 찢고 밖에 나와서 한참 적도 있다가 찢으면 그게 찜질방이에요. 돈 아끼세요. 돈 아끼세요. 아우 더워. 그래도 나오니 기분은 좋더라구요. 너무나 예쁜 자연 쌍브이를 해봅니다. 매우 평화로운 동네 공원 모먼트 열심히 사는 비둘기들 퇴근하고는 마트에 들렸습니다. 쌈장 너무 사서 하나 담았구요. 모듬쌈 도시락 한 번에 싸가려고 두부랑 구이용 목살을 하나 담았습니다. 그리고 숙주도 한 봉 담구요.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만들 것은 뱃살은 못 본척 해주시고 아 캡이지도 들어갔어요. A B C K 애플, 비트, 양배추, 캘이 들어간 이것은 마치 알파벳 공개여. 냅다 써는 중 그냥 있는 거 넣었다고 하시면 돼요. 일단 사과분 이쪽도. 그리고 제가 비트는 베르베르 님 팬이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비트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간편 비트를 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먹으려고요. 이게 옥수수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찐 비트라서 가격대는 어머, 컬러가 묻으면 안 되는데. 비트물 들면은 빼기 되게 힘들어요. 옷에도 튀면 안 되고. 근데 이거 왠지 한 번 썰어서 넣어야 될 거긴 해가지고 한번 썰게요. 보이시나요? 약간 소 생강같이 생겼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또 한가득 안 썰어버렸습니다. 양을 또 너무 많이 넣어요. 욕망의 ABCK 주스. 포올리 주스 바버베압. 완성. 이제 요리를 할 거예요. 양파도 썰고. 싹둑. 고기를 볶을 건데요. 냉장고에 까리 고추를 소환했습니다. 손질하고요. 냉동실에 팽이버섯도 소환했습니다. 근데 버섯 얼으면, 팽이버섯 얼리면 여기서 뭐 다이어트 성분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뱃살 빼는 성분이 나온대요. 유튜브를 조금 맹신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오늘 할 요리는 꽈리 고추 고기 버섯볶음. 우선 불판을 빈틈없이 채워주고요. 뒤집고. 간장 2큰술. 시공유 1큰술. 물엿 1큰술. 약간 갈비 비슷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라면 포인트예요.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양파랑 고추랑 버섯이랑 한 번에 넣어서 이렇게 볶아주면 됩니다. 사실 고추는 좀 나중에 넣으면 좋아요. 뚜껑을 덮고 기다려줍니다. 이렇게 물이 생겼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맛있는 야채물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같지만, 절대 비번을 할 수 없는 장대리입니다. 어제 그 고기를 오늘 먹을 건데요. 밥 먹으러 해사 오는 장대리. 쌈까지 싸온 정성을 보세요. 거의 뭐 테트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백반집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죠? 이모 여기 불백하나요? 쌈장은 두부쌈장이에요. 두부랑 쌈장이랑 섞어서 먹으면 돼요. 이렇게 쌈을 싸서 점심에 쌈밥 먹는 여자의 일상. 직장인의 일상. 퇴근 후에는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퇴근이 좀 늦어져서 택시를 탔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도 무탈하게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